너가 내 꿈꿨다고 한 번 말했는데 내가 잠깐만요 나 예사 언니 꿈꾼 적 있어 그거 봤지? 그 충격적이다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듣기 싫다고 나가자 그랬던가 언니 제가 더 충격이었어요 저 아침 일어서 얼마나 놀랬는데요 제가 진짜 드라이구 김민주가 꿈? 제 꿈 못 꾸는 줄 아세요?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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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그런 꿈이 아니었더나요 나도 그랬다 진짜 당황 잠깐만요 여러분 이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?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은가? 잠깐만 한 번 쳐보고 어떻게 쳐봐 막 뿜풀이 했는데 제가 예전 언니 좋아하고 이런 걸 물론 좋아하지만 소속하네 녀석 봐라 무슨 꿈일 줄 알아? 연엄연엄연엄연엄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유진이한테 문제도 있어 아 아니 들리잖아요 와 찐사랑이구나 찐사랑이구나 아 웃음 찐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잘했더니 무슨 요즘에도 그렇게 좋다고 좋다고 예전 ¡사지사랑은?